신라 이대 남해 차차웅 3년 춘정어래 입시조 묘하고 동시월 병진 사계 인류식지하니라 석삼 해년 서기 6년 봄춘 바를정 다를 봄정어래 봄은 1,2,3월입니다 설립 비로소 시 조상조 사당묘 시조 사당을 세웠다 시조는 박혁거세 거석안입니다 겨울동 열십 다를 남녁병 별진 초하루삭 겨울 10월 초하루 평진이래 평진은 간지입니다 병은 세체 청간이고 진은 다섯째 지지입니다 나릴 이슬류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신라 이대 남해 차차웅 5년 춘정어래 왕문 탈에 지연하고 이장녀 처지하니라 다서도 해년 서기 8년 봄춘 바를정 다를 봄정어래 왕문 탈에 지연하고 임금왕 들을 문 벗을탈 풀해 갈지 어질현 임금은 탈에가 어질다는 것을 듣고 임금은 신라 이대 남해 차차웅이고 탈에는 4대 탈에이사금입니다 서이 긴장 에서는 맞장 여자녀 아내 처 에서는 시집보낼 처 갈지 큰 딸을 시집보냈다 신라 이대 남해 차차웅 7년 추 7월에 이 탈에 위대보하고 위이 궁극정사하니라 일곱칠 해년 서기 10년 가을 추 7일 달을 가을 7월에 가을은 7월 8월 9월입니다 서이 벗을탈 풀해 할위 여기서는 3월위 헌데 돌보 탈해를 대보로 삼고 대보는 재상입니다 여기에 수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서이하고 3월위 이 위는 뭐뭣을 뭐뭐로 삼다는 뜻입니다 막길 위 서이 군사군 나라국 정사정 1사 군사와 정치를 맡겼다 신라 이대 남해 차차웅 8년에 춘하 한 한이라 여덟팔 해년 서기 11년 봄춘 여름하 가물한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다시 합니다 신라 이대 남해 차차웅 3년 서기 6년 춘정을에 봄정을에 입시조묘하고 시조사당을 세웠다 동 10월 병진 4개 개월 10월 초하루 병진 이래 인류 식지하니라 일식이 있었다 신라 이대 남해 차차웅 5년 서기 8년 춘정을에 봄정을에 왕문 탈해 지원하고 탈해가 어질 왕은 아 임금은 탈해가 어질다는 것을 듣고 이장녀 처지하니라 큰딸을 시집보냈다 신라 이대 남해 차차웅 7년 서기 10년 추 7월에 가을 7월에 이 탈해 위 대보하고 탈해를 대보로 삼고 위이 궁극 정사하니라 군사와 정치를 맡겼다 신라 이대 남해 차차웅 8년에 서기 11년 춘하 한한이라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